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. 오늘은 모둠회 한 접시 먹고 왔습니다.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이 모둠회를 먹으러 간 것은 서울 용산에 위치해 있는 제주항이라는 횟집입니다. 이곳은 용산인데 신용성역 삼각지역 쪽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요. 이 동네에서 나름 가성비 좋게 회안 접시하기에 좋은 곳입니다. 주차는 따로 할 데가 없고요. 영업시간은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이고 매주 일요일이랑 공휴일은 휴무입니다. 그리고 모든 메뉴 포장 가능합니다. 내부는 그렇게 넓지 않고 2인석 테이블 3개랑 닷지석이 전부입니다. 작고 아담하기 때문에 2명이나 3명이서 술 한잔하기에 딱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. 그럼 메뉴판을 보시겠습니다. 보통 여기 대부분 다들 모둠회를 주문해서 먹고 식사로 덮밥도 주문해서 먹기도 합니다. 모둠회 구성에 대한 설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연어 덮밥이랑 지라시 덮밥 먹는 방법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저희는 모둠회 중자를 주문하였고요. 테이블 닷지석에 앉아서 테이블에 보면 이렇게 고추 피클이랑 락교까지 다 있고 소스랑 물도 다 가져다가 주십니다. 그리고 주문을 하고 나면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우동이 나오는데요. 그냥 뭐 무난하게 입가심하기에 나쁘지 않습니다. 요즘에는 제가 술을 마실 때 소주잔에 여러 번 따르기 귀찮아서 좀 글라스에 마시는 편이고요. 좀 있으니까 모둠회 중자가 나왔습니다. 모둠회 중자 구성되기 좋고요. 이 참치회, 광어, 연어 크게 이렇게 세 종류의 회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회들에 대해서는 차차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텐데요. 되게 대중적인 회들로 이루어진 구성이긴 하지만 되게 동네에서 이렇게 술 마시기 되게 좋고요. 그리고 먹고 있으면 이렇게 연어 구이도 내어주십니다. 연어 구이도 약간 이제 회를 뜨고 남은 쪽 부위인데요. 되게 은근히 술안주로 되게 좋고 또 회랑 같이 먹으면서 구이 먹으면은 또 맛있기도 합니다. 그럼 먼저 이 회를 볼 텐데요. 회, 눈다랑어, 눈다랑어 뱃살입니다. 눈다랑어 뱃살인데요. 되게 해동상태 되게 좋고 생참치마냥 잘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. 이거를 와사비, 생와사비 듬뿍 올려서 먹어주면은 식감 좋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황새치 뱃살입니다. 황새치 뱃살도 회동상태에 좋고 그냥 먹기에도 맛이 있고 되게 술안주로 좋았습니다. 그리고 각 테이블에 이제 모둠에 구성, 주문하면은 한 점씩만 주시는 참다랑어 속살인데요. 참다랑어 이 뱃살, 뱃살, 속살? 하여튼 이것도 확실히 퀄리티가 다릅니다. 되게 부드럽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감과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런 거 먹을 때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으니까요. 술도 마셔주고 되게 좋아요. 그 다음에는 그냥 이 참다랑어 이것만 주문해서 먹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하여튼 이 두 명이서 이날 친구랑 둘이서 이곳에서 술을 한잔 했는데 되게 술이 술술 들어간다고 할까요? 그리고 하여튼 연어 이거 구이도 은근히 고소하게 담백해서 맛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 집의 또 자랑이 이 연어회인데요. 연어회 예전보다는 살짝 못한 퀄리티지만 괜찮았고 그 다음에 광어, 광어는 확실히 퀄리티가 좋습니다. 광어에 되게 쫄깃하고 찰진 식감이 아주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. 같이 먹은 친구도 이 집 광어 확실히 좋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. 원래 예전에는 연어가 약간 연어 뱃살 쪽이 나와가지고 되게 녹진한 그 맛이 좋았었고요. 오늘은 좀 아쉽더라고요. 그리고 김치전도 이렇게 나오네요. 김치전도 바로 부쳐서 주시기 때문에 따뜻하고 김치 꽤 들어가 있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김치전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곳은 마지막으로 막기를 내어주십니다. 막기는 중간에라도 먹고 싶으면 달라고 하면 주시는데요. 그냥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막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방문한 제주항에서 맛있게 되게 술 잘 마셔줬는데요. 용산이랑 신홍산 삼각지 이 주변에 횟집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는데 제주항에서 그냥 숙성회를 좀 가성비 좋게 먹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인지 하여튼 저녁 식사시간 때 항상 손님들로 좀 가득 차 있는 편이고요. 미니인 테이블석도 있지만 그래도 닷지석에서 앉아서 먹으면 뭔가 더 좋습니다. 그럼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